네 미니멀하우스의 장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김창주 이동식 주택에서 이번에 새롭게 17평 소형주택 H3 모델이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왔는데요. 다락 4평을 서비스로 포함을 하면서 정면에는 사라미 사이딩과 엠블럭 사이딩, 측면과 후면에는 메탈 사이딩, 여기에는 보일러실이 포함이 됐습니다. 현무암 데크를 설치한 건 처음 보는 거고요. 출입문 좌측과 정면 안쪽에는 전실, 여기에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삼면동 중문을 지나면 좌측에 여기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하셨고요. 여기가 거시입니다. 기역자 주방, 그리고 좌측으로는 대창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다용도실과 좌측으로는 여기가 안방인데요. 굽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다락이 포함되었는데요. 이 모델을 미니멀하우스 유튜브 채널 본방사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